황혼 이혼의 이유, 여자들이 꼭 걸리는 병이 있기 때문이다. 질환이 이유가 된다고요? 그런 병이 있어요, 정말로? 의사 선생님들이 실천한 찐 건강법. 저만의 기법은요, 매일 드시게 되면 좋습니다. 진짜 매력적이네요. 얼굴에 홍조는 싹 사라지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엄청 차이 나네. 당장 해보고 싶어요. 이 운동을 하면 아랫배가 따뜻해져서 정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? 운동이 많이 된 느낌이 들어요.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꿀팁이에요.